퀘스트 해보는거 지금 일단 한 번 퀘스트 해보는건 wie 퀘스트 해보는거 퀘스트 해보는거 그 빅서를 그냥 이대로 갈게 테스트가 좀 해봐봐서 아 지금 테스트가 좀 해봐봐요 아 지금 테스트가 좀 해봐봐요 자 들려요 네 아 목소리 잘 안들려요 잠깐만 마이크를 내가 그 녹음장치 이거를 이거하고 잠깐만요 아 아 이제 좀 들리지 않나요 이제 어때요 그 마이크 술 이제 좀 어때요 아 이제 됐어요 으음 아 좀 커요 그러면 그 녹음장치 녹음장치 이거를 한 이 정도 이거는 어때요 홍대 아프리카 홍대 아프리카 PC방 구경왔음 음 그 참고로 여기는 아 왜 좋아요 여기 PC방 참 오랜만에 음 웹캠 웹캠은 안달려 있어요 웹캠은 안달려 있어가지고 로지텍 C92 들고 올걸 PC방 PC방 온김에 60프레임 켜봤구만 PC방 온김에 60프레임 켜봤는데 참 일단은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배틀넷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좀 볼륨 믹서를 이거를 좀 줄일게요 한 이거 정도를 한 줄일게요 아 컴퓨터를 못하기 때문에 그쵸 네 1.18 버전이에요 1.18인데 1.18인데 온라인 접속이 안됨 그래요 음 어쨌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따가 제가 그냥 집에가서 다시 캠빵 할건데 그냥 지금은 테스트를 켜본 거예요 네 원래 깔려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아프리카TV PC방이 어떻게 생겼나 그냥 한번 와본 거라서 자 커스텀 이게 60프레임이라 조금 뭐 이런 맵들 다 있네 이런 맵들이 다 있고 뭐 뭐 뭐냐 요 두 맵은 아 데이터 파일 배틀렛에 넣어야 돼요? 아 아 그거 배틀렛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했는데 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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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정품 있어서 계정이 있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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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도어 폴더에서 여기 웨브 맵스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당연히 아 네 푸빗님 지금 저 여기 PC방 체험중이라서 그냥 집에서 토론회 보기 전에 그냥 잠깐 와본거에요. 아 스타유즈맵하자고? 잠깐만 그러면 여기 게이트웨이가 안 열려 요기 요금 정보가 어 아 선불제가 아니야? 사용할 수 없어 어 라면 하나 시켜먹고 싶은데 여기 웹캠이 없어요 웹캠 웹캠 없어서 먹방도 못하는데 에이씨 에이씨 요즘 앱을 여기서 쓸 수가 없어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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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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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했으니 음.. 대선토론회 끈다면 지난밤에는 해 뜰 때까지 했으니 앗 요 맵이 그거예요 그 더 헌터스 무한버전 그냥 하고싶은대로 하는거라 치트치겠어 그냥 하고싶은대로 하는거라 치트 그냥 하고싶은대로 한다는데 금요일에 방송해요 그냥 하고싶은대로 하는거라 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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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불에 다 말할게요. 입구를 막고 있어 메롱 그리고 이제 발전해야지 그리고 이거 프리폴 모드로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싸운다.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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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 마나를 좀 채울게요 마나는 좀 채우고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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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당 안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해 이 짓으로 갈 거예요 잠깐만 됐어 캐리어 폭격 좀 위에 부터 하나 밀게요 오 테란 두 개 있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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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집이 무시해, 무시해, 그냥. 생산기, 생산기지부터 좀 없애는 거죠, 뭐. 제가 이정도 환경이나 돼야지 이제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정도면 그래도 방송 좀 시부싸지 않아요? 잠깐만. 근데 여기 왜 PC방 화면 캡처가 안되지? 잠깐만. 이거 다 되는데? 응. 자, 일단은 최대한 많이 썰어놓고 얘네 중에 꼬셔야지. 이렇게 시프트 커맨드를 하면, 알아서. 이렇게 시프트 커맨드를 하면, 알아서. 이렇게 시프트 커맨드를 하면, 알아서. 격을 하죠. 이렇게, 커맨드를 해주시고. 이러고? 일꾼 탑 아이스 컨트롤 하라고? 글쎄요. 여기 끝내야지? 헐 뭐야 애들이 멸망을 하네 그렇지 얘네도 멸망 저 일부러 일꾼 남겨두고 있어요 일부러 일꾼 남기고 있죠 대학살? 그쵸 뭐 대학살을 해야지 대학살? 대학살을 해야지 대학살이 테스트 크라이 꾹꾹꾹꾹꾹꾹꾹꾹꾹 악투 다리 자 대학살 시키고 자, 이렇게 알아서 일정차를 해놓으면 그것까지 하면 재밌긴 해요. 그 커맨드 센터를 적으로 가룡시켜버린거야. 적으로 가룡시켜버리는 꿀잼이죠. 끝! 그래, 일꾼들은 남겨놔.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 쓰고 다니고 얘네들은 적으로 가서 얘네는 테란으로 가서 하나씩만 꼬셔놓고 끝내려고. 이런 재미로 싱글플레이 했죠. 얘네 실드가 없어가지고 얘네 다 못해요. 얘네 실드가 없어서 하나밖에 못보셔. 그 마당이 없어. 그래서 가서 다 쓸어버릴거야. 가서 다 쓸어버리면 돼요. 하나씩만 꼬시고 다 쓸으면 돼요. 얘는 이거 하나밖에 만들 곳까지 없어. 하나씩만 꼬시고 다 쓸어버린거야. 하나씩만 허락되게 이렇게 만들면 되지 여기까지 넓혀지면 여기다가 만들어 죽잘 mogelijk XX死 X 죽 흰 죽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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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오?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빌드를 다 만들 수 있게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 평소에 그냥 하고 싶은 줄도 있잖아요 스타포트는 4개 만들어야 돼 도착할게 로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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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드시고 로제공기 삶은 미디어 꺼내자구요? 해볼까? 아 재미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군인들이 공격했을 때 아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착하십시오 우린 공격하십시오 이거 하려면요 뭐야 왜 출구가 왜 막혀 단축키 어렵죠 단축키 많이 어렵죠 잡미 여기가 여기가 미안해 잠깐 이 짓을 하고 앉아있죠. 깔끔하죠? 깔끔하게 죽었어. 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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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각이라고 그리고 저그도 뭘 만들었으니까 울트라나 뽑아 메로 메로 야 거긴 박아봤자 니들만 죽어 에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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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너리 아 에허우 니 딜이 와서 끝내고 니 딜이 와서 끝내고 오, 니 딜이 왔어? 자, 고스트의 마지막 인물을 주겠어 업그레이드 다 했지? 자, 여깄다 핵을 하나 쏘고 자, 여깄다 핵을 하나 쏘고 그리고 아, 이거 그거구나 아, 나 실수했어 락다운 자, 피해 원래 이게 HGP 절반 이상을 해놔야지 감염 감염 감염이 최고죠 그리고 여기는 울트라도 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울트라도 오는 거야 헐 감염하면요 이거 뽑을 수 있어요 이거 자폭하면 데미지 500이야 여기 도망가는 걸 점리 이어가 너네들 이리와 탈퇴 터밋 자...그리고... 다 왔죠 마무리 끝 많이 깔아놓은거봐라 얘네들 얘네들 많이 깔아놓은거봐 자...이렇게끝 네 이렇게끝 네 이렇게끝하구요 자... 대학살 쉬었어요 이상 그리고 또... 재밌는 짓이... 뭐가 있냐면 아니 나 이거는 그지 되야된다 그... 이거는 그거 해야돼요 그냥... 무한맵에서 해야돼요 무한맵에서 해야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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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무하자구요? 없네 다운로드가 없어 다운로드가 없어 다운로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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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심심하니까 다운로드가 이 짓이나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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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빨모? 그거는 내가 나중에 한번 다운받아서 해봐야 되겠다. 그 빨모가 다운받아서 해봐야 되겠다. C 업그레이드 다 하니까 돈이 없네 시간이 얘네와 할 시간밖에 없다 가까운 데만 가 이거는 그냥 제 이거는 그냥 제 손돌림이 얼마나 빠른지만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빨리 울트라까지 태클을 뽑을 수 있는지 그냥 한 번 내 손돌림 테스트 해보는 거 아이고 얘네들 왜 이제 오니 없어 이건들아 니네 먹을 거 없어 얘네들 돌아간다 자 한 번 해보는 거 한 번 해보는 거 테스트 방송 자 니네도 끝났어 이제 얘네들 울려고 했다가 망한다 얘네들 울려고 했다가 망한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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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이런거 테스트방송 차원인거니까 자 이렇게 한거 다 끝났으면 자 학살 끝 뭐 여기보면 약간 그냥 뭐 이렇게 돼있어요 아주 그냥 피시방이라고 아주 이런게 그냥 다 뜨네 자 어 잠깐만 이렇게 막 뜨구요 음 어디갔니 쿠폰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어 쿠폰 30분 남았대 어차피 나 어차피 다 안쓰고 가긴 할건데 어쨌든 오늘 그냥 이렇게 테스트방송 해봤어요 테스트방송 해봤고 그 그 이렇게 이렇게 테스트방송 해본거구요 그 테스트는 여기까지 네 안타깝지만 제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 캔방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따 캔방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 이따가 집에서 쿠폰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이따 집에서 방송할때 네 뵙게요 네